미얀마 군부의 총기 사용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고 사상자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40여 년 전 이 땅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립되었던 5.18의 광주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얀마 상황을 더욱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본색은 미얀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 순서는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얀마 인권운동가를 만나 현지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모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모트 씨.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모트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정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995년 3월 달에 왔습니다. 지금 3월 달이니까 딱 26년째입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죠? 그때 당시에 한국이며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김대중 선생님. 그다음에 5.18 민주항쟁, 광주. 그다음에 김치 먹는 나라, 추운 나라. 저희가 1988년도에 888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그게 5.18 민주항쟁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당시 5.18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8년 후인데. 광주에서 이런 민주항쟁을 하셨던 얘기들은 저희들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국무독재하였잖아요. 그래서 멋지다. 우리도 한국처럼 한번 해보자는 저희 선배들. 학생 선배들 안에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국무독재를 타도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는 거고 얘기해도 됩니다. 8.8 민주항쟁 때는 학생이 활동했었죠. 그때는 제가 14살, 15살이기 때문에 선배님도 따라다니면서 시위도 하고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8.8 민주항쟁인데 아버지가 고무원이셨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8.8 민주항쟁 열심히 주쟁하기 때문에 해고당하셨고 생계비가 어려웠고. 그래서 큰 아들인 제가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한국 행위를 택하게 됐고. 우리는 항상 국무독재하에서 있으니까 두려움이 늘 크고 사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들이 주는 정보밖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미얀마 내에 있는 내용들은 전화 소식지나 미얀마에서 금지대 책들을 읽으면서 미얀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래서 더 분노하고. 그리고 와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분들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체제 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 이후로 그러면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독재타도위원회 한국지부장도 맡고 계시죠. 네. 미얀마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미얀마 내에 지금 세 가지의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규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한테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를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정부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임시정부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또 하나가 세 번째 것이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계비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공무원이면 한국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월급이 평균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또 입원들이 매다 매다 월급을 다 서가면서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을 하지 않고 이 나라가 마비되어야지 이 국무원독재는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공무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투쟁이 계속 유지하려면 저희가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기,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계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까지 시위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민주화운동이 범미얀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군부도 또 강력하게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17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은 자세히 알고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는 숫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라헤다야는 양국 내에 있는 거기 산업단지 거기에만 200명 이상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한 곳에서만 200명 이상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거기서 본격적으로 바리게이트도 만들면서 시민들이 저항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높은 다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군경이 총으로 발사하고 그것도 사격 훌륭하듯이 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조준 사격을 하는. 잘 맞췄다. 잘했다. 거기서 하라 이런 것들 이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올린 거죠. 아니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이게 정말 우리 세상에서 이런 이들이 정말 가능한 건가 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총으로 사서 죽은 사람을 자기네들이 빼앗고 안매장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신까지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 시신이 돌아올 때는 여기서 몸을 꾸몄던 것이 안에 섞여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떤 소식들이 나오냐면 안에 있는 장기들을 팔아먹었다. 어디로 팔아먹었냐면 중국에게 팔아먹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유언비역까지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현재 양곤과 만달레이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그럼 확대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사실 2월 1일에 크대탈에부터 계엄령을 내렸던 겁니다. 뭐 지금 양곤 만달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이게 밤에 나오면 총으로 서고 사죽이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밤에 자기 동네를 자기 지키고자 이게 자율방법 활동해도 이 시민들을 향해서 머리에 맞춰서 총을 사죽이고 이런 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군무득죄가 무엇을 하든 어떤 법을 만들든 어떤 원칙 어떤 명령을 내렸든 거기 무시하면서 계속 밤에도 야간 시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위까지 할 정도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소식들을 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려고 할 거란 말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도 차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현지 상황들이 그러면 국제사회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난 일요일부터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와이파이까지 다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숨을 걸어서 지금 취재해서 전 세계에 보도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들이 왔고 자기가 취재했던 것들도 저한테 보내면서 전 세계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기자분들이 지금 연행에 가고 있고 또 자기 언론사가 다 지금 금지된 상태라서 시민 기자로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와서 잡아가니까 다른 데 가서 숨어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사에서 우리 기자들에게 보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이 프레스라는 모자를 쓰고 하잖아요. 이게 기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프레스 모자를 쓰냐는 총으로 소라는 뜻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프레스라는 기자라는 그런 것도 다 벗고 일본 시민인 척하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또 시위대가 기자들한테도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왜 자꾸 사진 찍냐 뿌랗지 않냐 하면서 기자들이 찍은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되면 될수록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갈 것 같은데 그 커져간 만큼 군부는 더욱더 탄압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은 이번 싸움을 마지막 싸움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 싸움이라는. 60년간 군부득제 하에서 굉장히 두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10년간의 민주주의의 맛을 봤습니다. 또다시 60년간의 어려운 그런 까문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며 우리의 후세들을 엄청 무서운 세상으로 우리가 남기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이 되지 맞아. 그래서 이번 투쟁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기 가능성도 많다. 왜냐?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용감하게 총 맞으면서도 계속 시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압도적으로 선출한 우리의 문민 정부도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무조건 이길 겁니다. 마지막 싸움이어야 합니다. 네.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를 두 번 다시 뺏길 수는 없다. 이런 열망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 열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혹시 미얀마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원래 미얀마가 소수민족들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소수민족들에게 저희 문민정부가 어제 모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문민정부가 이제 군대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완군이나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나라가 군사 개입을 해서 전쟁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피보지 않은 평화적으로 우리의 문민정부에게 국민들의 권력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소모트 대표님처럼 미얀마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까지 탄압의 손길이 전해져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지금 공개수배 되셨죠? 공개수배 됐습니다. 저하고 공동대표 얀라인턴 씨가 LLD라는 지금 여당인데요. 여당 한국 지부장님도 공개수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해외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자기네가 심지어 88모때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정치 활동 안 하면 돼 하면서.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수배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지명수배가 됐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모트 대표를 사찰을 해서 수배를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외교관이 민간인은 사찰하는 것에 대한 저는 한국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얀마 대사관 직원이 소모트 대표를 사찰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제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가능하는 건가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서 민간인 사찰하는 것은 이 외교관에게 한국 정부가 가만둘 것인가 그냥 넘어간다 하면 저처럼 공개수배 당한 사람들이 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한국 가만히 있네 하면서 저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까지 공개수배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들의 세력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의 자식들이 여기서 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기 있고 그러면 저희의 신병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외교관이 사찰을 통해서 액습된 정보를 본국에 보내고 본국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배령까지 내리고 정말 이건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치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강력하게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증거를 드리고 싶어도 저한테 그 증거를 주시는 분이 위험해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주인이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일방식 수사로 얘기하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를 주실 분은 신변의 위험 때문에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내년에 재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할 거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형방송 MRTV 이런 신문 거기서 맨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손으로 쏴 죽였던 이 젊은 친구들은 자기네가 쏴 죽인다 아니라 어디 시위대에서 누군가가 총으로 쐈다라는 거 그리고 바리게이트를 자기네가 안 치우고 국민들한테 총으로 권양해서 치우게 해가지고 신문에서는 시민들이 총소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거짓마들은 맨날 밥 먹듯이 자기네 구정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들이 뱉은 만은 믿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중요한데요.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군 협력 중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신가요? 충분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비하면 한국이 최고죠.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역시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여시민 봄 이게 보람이 있네. 역시 아플 때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메시지들로 계속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군부 제재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구태타를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중국은 지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군부득제 통치하에 살았을 때부터 계속 유엔안에서 안보리에서 서명서 같은 건 결의안 같은 건 내려고 하면 항상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 행사권을 가져가지고 미얀마 군부득제 편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래, 운명을 지금 안보리에 있는 중국, 러시아 같은 이 국가들이 쥐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지 안보리에 있는 몇 개 국가가 이 나라들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자체가 더 이상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중국이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나오는 자영체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미얀마는 그래서 우리는 자영자원들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보석이 나오죠, 티크가 나오죠, 석유가 나오죠.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는데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죠. 쌍값으로. 우리는 지금 뼈다귀 밖에 안 남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군무통치 하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데 문민정부 하에서는 법과 완치에 맞춰서 가져가야 하니 중국으로서는 문민정부가 원치 않습니다. 군무 득재가 자기네가 미얀마의 자원들을 뺏는 곳에 대한 군무 득재가 좋다는 거죠. 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미얀마 군부 규탄에 나섰어요.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이렇게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미얀마 정부는 예정하고 다르게 엄만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처럼 경제 제재를 해봤자 이들에게는 그냥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 80년도에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쥐고 있는 사업들이 2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엄만한 수입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장기적으로 쥐 수 있게 군대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최고 사령관, 부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몇 개의 나라와 함께 가도 좋다, 괜찮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제재,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효율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제사회의 개입, 유엔군의 미얀마 진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네요. 그게 그것만이 유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지난 총선 당선자들이 미얀마 연방위의 대표위원회라는 임시정부를 꾸렸잖아요. 이 정부를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무민정부를 국제사회가 정통정부로, 국민들의 대표정부로 인정해줘야지 무민정부가 힘이 생기고 그래야 저희가 국제사회 얘기할 때도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민주화를 잔치할 수 있다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민정부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세요. 네,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5.18, 한국을 떠올립니다. 소모토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얀마와 광주 어떤 점이 닮았다고 보신가요? 아픔이 갔죠. 성공은 우리는 아직. 한국은 이미 성공을 이뤄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 압니다. 한국에서 미얀마를 지지하는 광주 포함해서 한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후원하고 또 이렇게 지지하는 메시지를 SNS에서 해주시고 시위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전화들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우리 미얀마 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믈리안 행진곡 지금 미얀마에서도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모토 대표가 음반으로도 발매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노래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미얀마가 그런 민중가요 쪽에서는 좀 약한 편인데요. 저희가 이믈리안 행진곡은 제가 2005년도에 제가 노래패 활동했을 때 그때 저희 앨범에 미얀마 어루케사에서 신은 적 있습니다. 2007년도 샤프렁 항쟁 때 계속 시위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보여주면서 뒷배경 음악으로 이믈리안 행진곡 노래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미얀마 친구들이 시위할 때 한국에서도 시위할 때 이믈리안 행진곡 노래를 틀으면서 한국에서 이 노래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었다. 우리도 이 노래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죠. 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기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기자여러분들 기자협회나 언론사들 그리고 지금 철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노동자들끼리 보호한다. 그러면 교사님들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사님들이 미얀마 교사님을 후원하고 이런 자기네 분야에 소속감이 있잖아요.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 많이 지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SNS에 미얀마를 지지하는 그들 올리는 것은 미얀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로서는 임시정부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임시정부와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까지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저는 광주 시민들하고 인연이 지금부터 아니라 지난 15년 전부터 한국에서 제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했을 때부터 광주 시민단체도 함께 해왔습니다. 늘 따뜻하고 늘 저희한테 응원해주고 어제도 저녁 사주시고 너무 광주에 오면 저는 뿌듯해요. 그게 제 마음이 용간만 도시에 들어오는 그리고 광주 시민들 보면 저는 존경스러워요. 또 광주에 대해서는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얀마가 민주화가 젠실할 때까지 광주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0년 전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광주 시민들의 도움이 지금 미얀마에는 더욱 절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민주화 인권운동과 소모투시와 함께 구테타 이후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상황을 들여다보고 국제사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루 속히 미얀마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소모투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